문화체육 관광 정보를 알려드리는 문화구석구석, 먼저 수도권입니다.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는 안숙선 명창과 함께하는 작은 창극 춘향이, 명동예술극장에서는 연극 가족이 무대에 오릅니다. 대전예술의전당에서는 인문학 콘서트, 김성녀의 나의 삶, 나의 무대, 나의 노래가 있고,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기획전 스타맨이 전시 중입니다. 전북 수지미술관에서는 한마음전이, 광주 유스케어문화관에서는 뮤지컬 청년마켓 히오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에서는 판타지메이커스가 전시 중이고, 부산영화의전당 5월 마티넥 콘서트는 유준상씨가 무대에 오릅니다.